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config.php 파일에 있는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그 설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설정들이 각각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것에 조금 무리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 여러분들한테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할 만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config의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이 Code Ignite는 기본적으로 다국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문자 세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language config를 바꾸는 것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의 언어 세트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여러분, enable hooks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이 hooks.php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후킹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enable hooks라는 것을 true로 설정을 하셔야지만 이 hooks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서브클렉스 프리픽스라고 하는 것은 이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Code Ignite는 기본적으로 이 core 라이브러리, 즉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여러분들이 확장하고 싶을 때 그 시스템 폴더 밑에 있는 파일을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있는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파일을 만드는데 그때 파일의 파일명으로 앞에다가 my를 기본적으로 붙여주도록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my가 아니라 예를 들면 OpenTutorials를 저희는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서비스는 이런 경우는 OT를 쓰고 싶겠죠. 그럼 OT 언더바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앞에 프리픽스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Log Threshol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코드를 디버깅을 할 때 그 시스템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절차대로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집할 때 이 Log Threshold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자, 제가 컴피그 파일을 열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움말이 있습니다. 0번은 로깅을 끄는 거고요. 1번은 문제가 있는 에러인 경우에만 출력이 되고 디버그 메시지나 인포메이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맥락에서 현재 동작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에러 메시지만 켜놓고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 에러 메시지를 끄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이 더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로그 패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그 파일이 생성되는 디렉토리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설정이고요. 그리고 캐시 패스는 이 캐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작업을 하죠. 그때 이제 캐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이 파일 캐시를 쓴다면 이 캐시 패스에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 캐싱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션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SESS 유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지시자입니다. 이 설정자인데요. 이 설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코드 인그나이터는 PHP의 이 세션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파일의 형태로 세션이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로 세션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SESS 유즈 데이터베이스를 투로 바꾸셔야지만 이 세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션 테이블의 이름에 따라서 세션 테이블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config.php에 있는 이 주요한 설정 파일들, 설정 값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짚어드리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매뉴얼을 참조하셔서 이 설정 파일이 무엇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코드 인그나이터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는가를 직접 파악을 해보시기 바래요.